야 멋있다 오늘 맞는 거 같은데? 아니 저기 어디 올라가? 저렇게 나이구 저렇게 아마 안되고 있어 10대 명산 팔공상 10대 명산 팔공상 빨리 올라가보고 싶어요 오우 구암구암 아니 우리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지하로 내려가고 왕산인데? 하하하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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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사가 어마어마한데요? 형 거기 어때요? 수직절벽이라구요? 어떻게 할거냐면 절벽 아래에서 드론이 밑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 잠시만요 너 여기 이렇게 기대 알겠어요 미쳤나서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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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